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스타트가 좋은 2월 연달은 대작들 출시의 지갑은 물론 체력도 함께 비어버렸지만 잘 나와준 게임들 덕분인지 마음만큼은 꽉꽉 채울 수 있어 즐거운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시겠죠. 3월 달도 과연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비어버린 통장과 함께 나약해진 체력을 보충해줄 쉬어가는 달이 될런지 지금 한번 확인해보시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90년대에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가 출시됩니다.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는 RPG의 명가 스퀘어 애닉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 SRPG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3국의 대립과 정략결혼을 앞둔 두 주인공 세레노아와 프레데리카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희선이 가는 건 아무래도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옥토퍼스 트래블러를 개발했던 야산호 팀에서 제작을 담당해 고전 방식의 도트 그래픽 및 지형 지물을 활용한 전략적 요소까지 90년대의 느낌 그대로 가져왔죠. 그렇다고 변한 게 없는 건 아니죠. 장르 특유의 지루함을 덜기 위해 스킨 및 고속 진행 모드를 추가하였고 SRPG의 어색한 입문자들을 위해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신념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스토리텔링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세 가지의 가치관을 근거로 신념이 축적되며 이는 스토리의 분기점 및 동료의 유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분기점의 선택 시에도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고 이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료를 설득하는 콘텐츠도 존재한다고 하니 선택에 따라 스토리라인이 다양해질 것 같네요. 현재의 데모 버전을 통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SRPG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리 체험을 해보신 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며 과거 택틱스 5호와 같은 SRPG를 즐겼었다면 꼭 주목해보세요. 마리오카트의 스퀘어 이닉스의 마스코트를 집어넣은 게임이죠. 초코보를 주인공으로 하는 레이싱 게임 초코보 지피가 출시됩니다. 초코보 지피는 99년도에 출시했던 초코보 레이싱의 정식 후속작으로 스퀘어 이닉스의 다양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마리오 카트라 할 수 있는데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주행 방법도 마리오 카트와 유사하다 보니 딱 보기엔 짝도 아니야? 하고 의문점이 들겠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초코보 지피 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법과 어빌리티 시스템이죠. 주행 도중 획득한 마석을 통해 파이어나 에어로 같은 확판에서 볼 수 있던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마석을 반복해서 획득하다 보면 더욱 강력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행 도중 게이지를 모으게 되면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마법과는 다르게 각 캐릭터마다 고유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역전의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하니 마리오 카트보다는 다양한 전략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외 게임 모드로는 스토리를 즐기는 스토리 모드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서바이벌 레이스 자신의 입맛대로 즐기는 커스텀 레이스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온라인 및 로컬을 통해 최대 8명까지 멀티대전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현재 체험판을 통해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체험해보신 후 구매해보세요. 신사들을 위한 병마 슈팅 게임 걸건 더블피스가 스위치 버전으로 리마스터되어 출시됩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천사가 잘못 쏜 화살에 의해 인기남이 되어버린 주인공이 고백해오는 소녀들을 피해 두 히로인에게 고백한다는 항마력이 딸리게 만드는 게임인데요. 소녀들을 피하기 위해선 눈빛을 이용해 승천시켜야 하는데 이번 작품에선 해롱이롱 상태인 여자들 외에도 악마화된 과격해진 여자들과 더블피스로 승천하는 여자 등 다소 위험한 소녀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메인 히로인과의 이벤트 장면에서는 격렬한 전개도 펼쳐진다고 하니 자신이 신사라면 주목해보세요. 또한 이번 리마스터 버전에서는 70명 이상의 성우진이 녹음한 풀보이스 외에도 다른 기종으로 출시되었던 DLC 이상 대부분이 수록되었고 오프닝 무비도 히로인 자매가 부른 신곡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즈의 30주년 기념작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가 이달 25일에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잔모빈 웨이들 딜을 구출하기 위해 새로운 동료 애피린과 함께 모험을 떠난 커비의 여정을 담았고 횡스크롤에서 3D 액션으로 탈바꿈하여 전혀 다른 재미를 선사해줄 예정인데요. 게임에선 마리오 오디세이를 떠올리게 하는 머금기 변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 커비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고 자동차를 머금고 신나게 달리거나 자판기로 변해서 캔으로 적을 공격하거나 리프트로 변신해서 높은 곳을 오르는 등 게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로 위태하면 여러 가지 액션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이들 딜을 구조하면 모험의 거점이 되는 마을이 발전되고 마을에 있는 상점을 통해 커비의 특기인 다양한 카피 능력을 바꾸거나 강화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웨이들 딜을 구출함에 따라 낚시와 같은 다양한 미니게임도 추가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커비는 조이콘을 통한 2인 협력 플레이도 지원하니까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할 게임을 찾는다면 커비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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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